소상공인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만난 자리는 먹거리, 살거리가 가득했던 축제장이었습니다. 보도에 김규범 기자입니다. 참기름이 고소한 향을 풍기고 된장은 먹음직스럽습니다. 옆에서는 얇게 썰린 홍어회가 미각을 자극합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교류하고 팔로를 개척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생활용품부터 특산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상인들은 상품을 알리고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사는 기회입니다. 동네 이런 데가 있는지 카페 보고 처음 알았는데 되게 좋기도 하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매출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2014년 소상공인만의 축제에서 2017년부터 전통시장과 함께해온 어울림 한마당 행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화합과 더불어 지역경제 속 팔로를 같이 찾는 데 의미가 큽니다. HCN 뉴스 김규범입니다. 카드위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